칠체 사우나를 세트장으로 활용한 코너! 거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스타들의 왕복 도전이 이어졌는데요. 음치 성령씨에게 주어진 사우나 탈출의 기회! 그 결과는요? 박명수를 웃겨라! 아, 저 명장면인데. 어우, 박명수 씨 젊었네요. 왕국 선곡보다 어렵던 박명수를 웃겨라! 웃음에 인색한 명수 씨 앞에 수많은 스타들이 좌절하고 말았는데요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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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안희선 씨가 대부분인데. 과연 성령 씨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자괴감 드는 코너였다고. 맞아요. 누구죠, 누구죠, 누구죠? 김성경 씨? 둘, 셋! 웃어주시지, 웬만하면. 설마, 진짜 안 웃어요? 너무하겠다. 김성경 씨잖아요, 지금. 어떡해, 어떡해. 성공은 했는데 너무 슬플 것 같아요. 어떻게 해. 어떻게 해. 저, 박명수 씨 주기사 좀 보셨어요? 아, 박명수 씨. 이거 레전드, 레전드. 레전드, 레전드. 이혼 사유가 대별. 이혼 사유. 정말 데뷔일이 처음이죠. 자, 하나, 둘, 셋. 어, 근데 안 웃었어. 근데 안 웃었어. 근데 안 웃었어. 내가 안 웃었어. 되게éger. proprio요, 진짜야! 저게 더 웃겼어. 내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. separates foot on. Hoşçakal